네, 강력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가 제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성범죄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데요. 내 옆집에 박병화나 조두순이 이주해 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매년 60명씩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하고 있는데 이들의 거주지 제한에 대해 언제까지 대책 없이 찬반 논란만 벌여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이재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원시나 경찰은 외출 여부는 동선 같은 거 잘 파악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박병화의 동선은 법무부 그리고 박병화의 전담 보호관찰관이 있거든요. 그 양쪽만 알 수 있고요. 수원시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해달라. 박병화가 외출하면 외출을 했다. 이런 걸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법무부 측은 어쨌든 박병화의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동선은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박병화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와 화성시 봉담업 때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봉담업에 살 때는 저층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화가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나오고 외출을 하고 이게 초소에 앉아서 보면 다 보이는 구조였어요. 상대적으로 감시가 좀 용이했던 구조였네요. 그런데 지금 사는 곳은 고층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병화가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만약에 이동을 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통보를 전혀 못 받았다면 밖에서 보고 있어봐야 박병화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층 밖에 초소가 있어도 거의 감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초소에 지금 감시자가 앉아 있고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지만 박병화가 언제 나갔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하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용지물이 아닌가 현재 상황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제한도 안 되고 있고 동선 공유도 안 되고 있고 당연히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 범죄자의 인권, 사생활보호만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법무부는 징역을 살고 만기를 출소를 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범죄자로 보지 않거든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박병화도 조두순도 우리와 같은 시민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동선을 공개하고 이거는 굉장한 사생활 침해고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기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제 기사들 쭉 보셨잖아요. 이 강력 성범죄자 한 명이 거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인근의 동네, 그 주변 지역은 다 초토화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범죄자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것. 이게 참 옳은 걸까라는 의문이 이제 취재하는 내내 들었었거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이 하루빨리 좀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